오늘 날씨가 정말 트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모델 장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출근해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Los Angeles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3. 4. 4. 6. 7. 7. 8. 7. 9.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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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을 보면서 저도 잠깐 있는 생각이 났었어요. 그 꿈들을 잊지 말고 지켜나가고 더 노력해서 언젠가 무대에서 멋진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그 열정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패션쇼 전문 모델이 계시면은 그 열정 잊지 마시고 좀 더 즐거운 파이팅보다 더 파이팅해서 꿈을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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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